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홍보실에서 지난달에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PNU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개강도 하고 24학번 새내기도 맞이하고 캠퍼스는 그야말로 활기로 넘치는데요. 지난달에 어떤 소식이 있었나 함께 살펴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자장비 납품업체인 아스트로닉을 운영하는 최상원 회장이 모교 부산대 발전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 약정했습니다. 최상원 회장은 부산대 기계공학과 59학번 동문으로 1982년 미국에서 아스트로닉을 설립 후 굴지의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요. 그동안 부산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타국에 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작년 3월 미국 현지를 방문한 차장인 총장을 만나고 발전기금 출연을 결심했답니다. 앞으로 자신의 사에서 인턴 생활을 희망하는 후배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혀왔는데요. 최상원 선배님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는 2월 23일 경암체육관에서 2024년 2월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총 4,538명의 졸업생들에게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앞서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헌신했다 학업을 미쳐 마치지 못한 이진걸 동문에게 명예 졸업 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헤어짐이 있음 또 반가운 만남이 있죠. 지난 3월 4일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고 기대와 설렘 가득한 신입생들을 위한 환영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24학번 새내기 여러분 환영합니다. 현재 부산대학교에는 전세계 약 90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수학 중인데요. 올해 우리 대학에 가장 많은 정부 초청 외국인 학부 장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수도 전국 대학 중 탑4 규모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이번에 교육부와 법무부 주간의 교육국제학 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인증 대학으로 선정됐는데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질적 권리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관 공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부산대 주요 소식을 홍보실에서 전해드리는 PNU 보이는 라디오. 2월엔 22대 총장 선거를 비롯해 부산대의 새로운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3월엔 또 어떤 신나는 소식들이 기다릴지 기대하시고요. 부산대학교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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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